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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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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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가 다 있었네. 사람은 싸돌아다니고 볼일이야. 이런 데가 다 있었어. 도시 어디로 나오는 거야? 이런데 해가 하나 멋있는 거 있으면 좋은데. 길이 계속 연결돼 있네. 이런 데가 다 있었네. 네. 네. 자. 자. 여기가 막장이네 더 이상 갈 수 없는 오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라야지 자 낯선 길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멋집니다 아주 이런게 칩이 있을 것 같은데 칩이 없어?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지 그럼 이리 올라가면 집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올라갈까 이렇게 막혔어 자세히 봐야지 자세히 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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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봐주세요